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앞에 와 있는데요. 저번에 유튜브 창덕궁 편을 보고 저도 궁에 너무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창경궁은 저희 회사 본사랑 5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제가 점심 식사도 소화도 시킬 겸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돈 천원으로 이렇게 예쁜 단풍들을 구경하실 수 있고 역사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창경궁으로 떠나볼까요? 짠! 여러분 창경궁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궁궐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눈에 가장 띄는 건 바로 제 앞에 있는 옥천교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모두 이렇게 정문을 통과하면 대천을 건너는 돌다리가 지어져 있는데요. 다른 궁궐들과는 다르게 지금 아래 흐르는 옥류천은 진짜 물이 흐르는 유일한 곳이라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창경궁의 정전, 명전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저는 이제 명정문을 지나 창경궁의 정전인 명전전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옆에 창덕궁이 있는데 왜 창경궁을 지었을까요? 창경궁은 성종이 어린 나이에 왕의 주기하면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수강궁이라는 작은 궁을 확장해서 지어졌는데요. 임금이 살면서 정치하는 공간인 창덕궁과는 달리 창경궁은 임금의 부모님을 모시는 거주의 공간으로서 활용되었어요. 솔직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창경궁은 궁궐의 권위 같은 느낌보다는 사람 사는 냄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문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바로 문정전인데요. 이곳 문정전은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담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문정전 앞마당 앞에서는 영조가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죄에 가둬 죽게 만든 곳인데요. 영조는 왜 그런 슬픈 일을 벌였을까요? 사도세자는 영조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 처음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도세자는 커가면서 무인적 기질이 더 강해졌고 상대적으로 학문에 집중하길 바랐던 아버지 영조의 뜻권은 달랐는데요. 이후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영조는 사도의 판단에 매번 못마땅해하며 면박을 주고 꾸짖으며 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는 아버지와 멀어지는 한편 정신 빛낼 줄을 일으켜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까지 마구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를 알게 된 영조는 사도의 아들 정조에게 정상적으로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도를 뒤죄에 가둬 죽였던 것입니다. 사도세자 이야기를 하면서 걸으니까 자연스럽게 문정전에서 경춘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곳은 세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담은 한중록을 집필한 곳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인 정조를 낳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갑이 지나 이제 한숨 돌리며 쓴 그린 한중록은 당시 역사적 사건을 생생히 전해주는 대표적인 여성 궁중 문학으로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경춘전을 지나서 걷다 보면 궁 뒤에 있는 산책코스가 나오는데요. 바로 춘당지라는 연못으로 가는 길이죠. 춘당지로 걸어가는 길에는 아주 신비한 나무가 있는데요. 바로 느티나무와 해워나무입니다. 두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이지만 한 나무처럼 뿌리와 줄기가 뒤엉켜 백년을 살았는데요. 두 나무를 보니까 정조와 해경궁 홍씨가 서로 기대고 의지한 채 있는 모습 같았어요. 짠! 여기가 바로 춘당지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알록달록한 단품들과 연못의 조합이 정말 찰떡인데요. 바로 나처럼? 하지만 이렇게 예쁜 춘당지에도 가슴 아픈 창경궁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일본은 마음대로 창경궁을 충경원으로 격화시켜 왕실에 혼이 담긴 곳을 누구나 올 수 있는 유원지로 바꿨는데요. 궁 건물들을 경매에 넘겨 팔아버려서 그 자리를 공식물원으로 채웠어요. 이곳 춘당지도 원래 작은 연못과 논이 있던 자리였는데 일본식 정원으로 꾸미려고 이렇게 큰 연못으로 바꿔서 여름엔 보트를, 겨울엔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창경궁의 마지막 장소인 대운실입니다. 고급스럽고 화려해서 핫한 카페 같기도 하고 또 뭐랄까 유럽의 궁전 같기도 한데요. 너무 멋있죠? 대운실은 일본이 창경원으로 바꾸면서 함께 지어진 건물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자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목조 식물원이었어요. 광복 이후에도 창경원은 서울의 대표 유원지이자 데이트 명소였지만 1986년 현재의 모습의 창경궁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 이곳에 있던 벚꽃나무는 여의도 윤중로 등으로 공식물은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죠? 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많은 곳을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알록달록한 단풍이 가득한 창경궁의 모습도 있지만 또 슬픈 얘기가 담긴 그런 창경궁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덕궁보다는 저희가 더 재밌었죠? 이렇게 낮에 단풍 구경을 와도 좋고 밤에도 정말 예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